당구 동호인들 중에는 시스템에 의존해서 많이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원뱅크 넣어치기, 걸어치기 이런 것들은 굳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면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박사를 실행하시면요. 맞춤레슨, 상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7번 넣어치기, 8번 걸어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대만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4구 중에 1쿠션, 2쿠션 이 안에 3쿠션 메뉴가 새로 있습니다. 이거 터치하시면 중대 3구 기본기술 여기에도 넣어치기, 걸어치기 같은 기술이 들어있는데 넣어치기의 경우 중대와 대대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만 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뱅크샷, 첫 번째가 넣어치기죠. 여기에 첫 번째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뱅크샷 두 번째가 걸어치기인데 걸어치기 중에서 첫 번째에도 같은 배치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맞춤레슨,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이것만 알아도 대대 20점 가는데 또는 22점, 23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넣어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공이 여기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 저 노란 공을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데 내 흰 공이 이렇게 있다면 저 뒤돌리기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키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넣어치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쿠션을 먼저 칠 때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제시했는데 힌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넣어치기 배치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걸어치기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걸어치기 배치와 넣어치기 배치는 내공의 위치 같고요. 다만 노란 공이 넣어치기가 될 수 없게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고 빨간 공이 쿠션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내공의 위치는 같지만, 그리고 노란 공을 쿠션을 먼저 쳐서 맞히는 방법도 같지만 빨간 공의 위치가 조금 달라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걸어치기의 경우에는 당점과 회전의 선택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어려운 배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다는 거 아시고 다시 넣어치기 배치로 넘어가서 힌트를 표시하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bps를 설치하면 이렇게 당구를 가르칠 때나 연습할 때 편리하게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겠지만 뒤돌리기를 치려면 정확하게 여기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죠. 부담스럽죠. 왜냐? 빨간 공이 직접 맞을 수도 있고 짧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런데 넣어치기를 치면 1쿠션, 2쿠션, 3쿠션 이미 형성되고 이 방향으로 오고 더군다나 빨간 공이 빅볼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득점 범위이기 때문에 빨간 공을 빅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넣어치기가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넣어치기가 가능하다면 좋은데 득점 가능성은 내공의 대칭점에서 판단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쿠션으로부터 신공까지 떨어진 같은 거리가 여기인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 여기죠. 신공으로 쿠션을 맞춰서 노란 공의 왼쪽을 맞추는 넣어치기는 도형의 원리,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에서 신공이 이렇게 맞고 이렇게 진행해서 넣어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신공의 위치에서 어떻게 맞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빨리 와닿지가 않고 장쿠션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이 지점에서 큐를 이렇게 대보면 노란 공의 왼쪽 가장 평범한 두께인 2분의 1 정도를 맞았을 때 내공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간 공은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간 공은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겠구나.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득점 확률이 매우 높은 배치구나. 넣어치기를 쳤을 때 그러면 이제 넣어치기를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2분의 1 두께가 맞았을 때 내공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세요.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만 선택해요. 내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면 빨간 공이 이렇게 있어도 이 배치라면 넣어치기를 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달리 딱히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배치가 이렇게 있을 때는 굳이 이 공을 넣어치기를 치지 않아도 뒤돌리기를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공이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쓰리쿠션을 형성시켜서 득점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넣어치기를 쳐버리면 이 사이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넣어치기보다는 뒤돌리기를 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만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보다 원뱅크샷 넣어치기를 시도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뱅크샷을 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역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2분의 1 두께로 넣어치기가 되거나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가 맞거나 조금 두꺼운 두께가 맞아도 이 방향으로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간 공이 이렇게 내려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얇게 넣어치기가 돼야 되겠구나. 얇게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빨간 공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아 두껍게 넣어치기가 돼야 되겠구나. 두껍게 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확률적으로 조금 어려운 생각입니다. 거리가 좀 있는 공을 공을 먼저 칠 때조차 두께를 잘 못 맞히는데 하물며 쿠션을 먼저 쳐서 공을 맞히는데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어려운 방법을 굳이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조절하려 하지 말고 속도와 장점을 조절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뱅크샷 쳐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겨냥점을 찾으세요. 처음에 득점 확률을 판단할 때 내공의 대칭점에 와서 판단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실제로 넣어치기를 칠 때도 대칭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내공의 대칭점이 아니라 일목적구의 대칭점 넣어지기가 되려면 흰 공이 장쿠션 어딘가에 맞고 노란 공의 왼쪽을 맞아야 되는데 목표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정도 맞아야 되니까 목표 지점은 여기죠. 그러면 장쿠션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 여기를 향해서 흰 공이 오면 되는데 흰 공은 점이 아니죠. 흰 공은 이러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Q를 여기를 향해서 치면 흰 공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훨씬 앞쪽에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서 오되 흰 공의 왼쪽 끝이 왼쪽 끝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고 이렇게 가야 비로소 노란 공의 왼쪽 2분의 1 근처가 맞으면서 넣어지기가 형성이 되죠. 그렇다는 것은 흰 공의 왼쪽 끝이 노란 공의 왼쪽 끝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나는 흰 공의 중심은 여기에 있고 나는 이 정도의 회전을 줬잖아요. 그리고 스쿼트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바깥을 겨냥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정도를 겨냥해서 Q를 찔러 넣어야 비로소 노란 공의 왼쪽면 2분의 1 정도가 맞아지는 겁니다. 이게 여섯 번째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여 겨냥점을 찾으세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가 흰 공의 왼쪽 끝이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흰 공의 중심은 이 정도 라는 회전을 줬고 스쿼트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더 오른쪽을 쳐야 되겠지만 저는 부드럽게 칠 것이기 때문에 스쿼트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를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세게 칠 필요가 없으니까 부드럽게 빨간 공이 빅볼이기 때문에 득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몇 번을 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크게 엄청난 두께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부드럽게 치면 대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 빨간 공이 빅볼이고 부드럽게 쳤기 때문에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득점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쳐볼까요? 두시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부드럽게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몇 번을 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배치는 목표 성공률이 90% 통과 성공률이 70%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 100%가 아니냐 아무리 쉬운 배치라도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고 그냥 90%로 정했는데 욕심이 있는 분들은 목표 성공률을 100%로 설정해놓고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일곱 번째 3쿠션째 A 여기가 A 지점이죠. A에 도착한 공은 4쿠션째 B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응용해서 어려운 배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빨간 공이 A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랬을 때 이렇게 되면 앞돌리기를 짧게 칠 수도 있고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데 앞돌리기 짧게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짧게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뒤돌리기를 친다고 했을 때도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넣어치기를 쳤을 때 공이 자연스럽게 가는 공이 이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넣어치기를 쳤을 때 확률이 높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뱅크샷은 2점제다 라고 한다면 점수도 높기 때문에 넣어치기를 시도해 볼만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더 확률을 높인다면 약간 빠른 속도로 치면 분리각이 조금이나마 커질 테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여기로 정확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맞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시방형 투팁의 당점으로 너무 느리지 않게 이렇게만 쳐놓으면 안 맞기가 어렵죠. 이렇게 이 점이 성공 되는 겁니다. 이때 한 가지 알아두면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이렇게 넣어치기를 치면 지금처럼 이 노란 공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음 배치가 또 칠만한 공이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부드럽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시방향 투팁에 그냥 부드럽게 맞을만큼만의 힘으로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자 맞았고 맞았고 노란 공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쉬운 배치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에 또 뒤돌리기나 앞돌리기 정도 칠 수 있는 배치가 서게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두면 이런 식으로 넣어치기를 치면 저처럼 대대 26점 에버리지 0.6점 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편한 두께인 2분의 1 두께가 맞아서 자연스럽게 가는 경로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아래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 보통 실수하는 것이 넣어치기가 얇게 맞아야 되겠구나 얇게 넣어치기를 쳐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얇게 맞으면 득점이 됩니다. 그런데 얇게 맞추려다가 아예 공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고 너무 얇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쿠션을 먼저 치는데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또는 2분의 1 근처의 얇은 두께가 맞았을 때 그랬다 하더라도 빨간 공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공의 성질이 어떠면 될까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도착했는데 2분의 1 두께가 맞아서 여기에 도착했는데 속도가 느려서 회전이 무회전화되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회전은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쳐서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치면 회전이 빠지면서 그리고 분리각도 줄어들죠.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얇은 두께를 맞춰서 친다는 것이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 시도했는데 두 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확률이 떨어지는 방법을 시도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이번엔 성공할까요? 이렇게 여기에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만 선택하세요 라고 써있잖아요. 이것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몇 번의 시도만에 겨우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치지 않았냐 너 왜 못 치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이래서 확률이 높은 배치에서만 뱅크샷을 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전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아야지 성공하는 배치 이 배치가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두껍게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뱅크샷을 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했습니다. 두껍게 쳐야지 뱅크샷 치는 주제에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도와 당점을 조절하세요. 속도로 먼저 조절해서 칠 수 있는 게 좋고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당점을 쓰는 것인데 평범하게 쳤을 때 여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치면 이 정도는 아슬아슬하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시 방향 투팁에 조금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을 두껍게 쳐야지 라고 해서 두껍게 겨냥하다가 너무 두꺼워서 실패하는 적이 많고 또 심지어는 걸어치기가 돼서 실패하는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속도를 약간 빠른 속도로 치면 득점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까보다도 훨씬 더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빠른 속도로 쳐도 저쪽으로 보내기 어려울 겁니다. 아주 두껍게 맞아서 스피볼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득점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두껍게 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확률이 떨어지는 쪽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고 당점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빠른 속도로 치면서도 당점을 내리는 게 좋은데 단 그렇게 쳤을 때 이 노란 공이 어디로 가냐를 보면 마침 빨간 공 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득점하기 위한 조건이 많아지는 배치들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뱅크샷으로 그런 배치를 득점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은 넣어 치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어 치기를 치는 겁니다. 자 빠른 속도에 당점까지 내려보겠습니다. 한 5시 방향 2팁 정도로 당점을 내려서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조금 모자라네요. 키스의 위험이 있었죠? 5시 방향 2팁이 아니고 5시 방향 3팁으로 쳐보겠습니다. 키스 위험이 있었는데 운 좋게 키스는 안 났고 공의 진행 속도를 보았을 때 큰 무리 없이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었을 때 득점이 됐는데 이렇게 더 내려와 있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넣어 치기가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5시 방향 3팁으로 쳤을 때 여기에 보낼 수 있었는데 6시 방향 3팁이라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시 방향 3팁의 당점으로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너무 얇게 맞았는데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3번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두께도 조금 두껍게 맞아야 될 것이고 속도도 빨라야 될 것이고 당점도 매우 아래야 될 것이고 이렇게 조건이 많이 붙는 배치는 성공 확률이 적습니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배치에서 누가 이렇게 넣어 치기 무리한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돌리기 대회전을 쳤을 때 노란공이 빨간공 쪽으로 가는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넣어 치기를 선택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 치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정도 넣어 치기만 알고 있어도 저처럼 당구 박사처럼 대대 26점 에버리지 0.6 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에 숫자가 없었잖아요. 굳이 이런 넣어 치기 치는데 숫자까지 외워가면서 친다고 한들 정확도가 높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쿠션을 먼저 치는데 공에 대한 이해나 쿠션의 어떤 반발하는 정도에 대한 이해나 당점에 따른 변화나 이런 이해가 없이 숫자만 외워서 친다고 한들 그게 정확하게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도형의 원리 그리고 당점에 따른 공의 변화 이런 거를 이해하고 치는 게 오히려 더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방식이 차라리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 연습 이제 과학적으로 하세요. 당구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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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 연습